하단을 안 막아야지 막네 이번에 내가 하단을 안 막었네 진짜 안 눌렀어 이거 뭐야 저게 아 이게 뭐야 클났다 클났다 제발 자 마지막 상대입니다 마지막 상대입니다 마지막 상대 한 번은 가능하니 아주 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 가면 여러분들도 못 가는 거야 똑같은 줄 알아 예? 뭐야 얘는 얘는 뭐지? 그 한국인인가 이 친구? 이 친구 한국인인가? 간다잉 전 빼주세요 숏러브1 아 미리 가신 분은 빼드릴게요 미리 가신 분은 빼드리고 야 이거 한 판만 이기면 된다잉 아 이거 모르는데 오 잘 막네 하단 안 막네 그쵸? 어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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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의 힘이다 한국인 너무 위험하다 뭐야 이게 하단을 안 막네 요즘 뭐야? 어? 하단을 안 막아야지 막네 이번에 내가 하단을 안 막었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기술을 모르니까 이거 일단 봐야 돼 하단 안 막죠? 빨라 빨라 한국인이라도 빨라 빨리빨리 해놔라 빨리빨리 해놔라 한국인 빨라 오 잘해 빨리빨리 해놔라 배달 민조 빨리빨리 해놔라 파이트 하단 안 막아야지 하단 안 막아야지 하단 안 막아야지 뭐 하단 안 막아야지 뭐죠? 오케이 간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갑시다 하단 아 어 망네 이번에 하단을 막기 시작한다 어어 어어 어 뭐야? 아 망했다 어어 잘못 눌렀어 한 번만 더 가라 할 수 있다잉 한 판만 이기면 돼요 한 판만 이기면 돼 뭐야 저거는 아이씨 이상한 거 자꾸 써 어 아우 잡어 왜 큰일났다 큰일났다 죽나? 안죽나? 이거 죽나 안죽나 안줄거 같은데? 안줄거 같은데? 아이씨 아이씨 제발 아아 랄라니까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공 아 아 아 아 피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і 이랄까